5. 뚜벅뚜벅 독도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독도에 가보았거나 독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독도에 가서 독도의 새와 꽃, 나무를 바라보고 독도 주변의 푸른 바다와 멋진 바위들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이 단원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로 독도를 체험해본 후 독도를 방문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독도 여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독도에 가려면 울릉도에서 유람선을 타야 해요 울릉도에서 출발해서 2시간 정도 가면 독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예요 먼저 여러분이 독도 여행 안내원이 된다고 상상해봅시다 지금까지 공부한 독도의 여러 바위와 동식물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코끼리 바위 땅채송화 안용복 괭이 갈매기 모습이 떠오르나요? 관광객들에게 독도의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요? 만약 여러분이 관광객이라면 독도에 어디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가요? 직접 보고 싶은 독도의 동식물과 바위는 무엇인지 독도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독도 여행을 상상하며 그날의 일기도 써봅시다 독도 여행을 기념하며 독도의 동물, 식물, 바위 이미지로 친숙하고 귀여운 느낌의 독도 캐릭터도 만들어 봅시다 단원학습 안내를 따라 독도 여행을 마치면 여러분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럼 독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